이호준 감독을 선임한 프로야구 NC가 서재흥 전 기아 타이거즈 코치를 수석 코치로 영입했습니다. 투수 출신으로 메이저리그와 국내리그에서 뛴 경험이 있는 서수석 코치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기아 투수 코치를 영임했고 현재 대표팀 불펜 코치와 해설 위무원을 맡고 있습니다. 서수석 코치는 팀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것이 내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. 한편 이호준 NC 신임 감독은 오는 31일 취임식을 가질 예정입니다.